포털 뉴스 서비스 제공과 함께 KBC는 기존 방송 뉴스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스포츠, 문화, 생활정보 등 지역민과 구독자들의 관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넘어 국내외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고우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KBC의 뉴스 콘텐츠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분야는 시사 콘텐츠입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최신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엔 쇼폼 영상과 기사 형태 등으로 재가공돼 전국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1년여 만에 누적 조회수 1억 3천 회를 넘어섰습니다. 박지원, 나경원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200여 명이 출연한 여의도 초대석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주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 외에도 스포츠와 문화, 생활 콘텐츠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포털 뉴스를 통해 발행되는 주말엔조이는 광주, 전남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여행 콘텐츠로 다른 지역 독자들이 더 선호하는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야구 명문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중심으로 프로야구 인물들을 소개하는 야구 인물 사전은 최다 조회수 275만 회를 기록하며 야구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포털 뉴스 구독자 100만 시대를 맞은 KBC는 올해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콘텐츠 제작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